통계층이 9월 중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 충북은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동반 하락했습니다. 하락폭도 커서 지역 경기 하강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. 먼저 광공업 생산 월별 추이를 통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. 6월에 하락세로 돌아선 후 7월에 반등했지만 8월에 이어 9월도 하락했습니다. 9월 하락폭은 올 들어 가장 큰 것입니다. 품목별로 보면 의약품, 자동차, 식료품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가 100% 가까이 줄었고 전기장비, 전자부품 등도 감소했습니다. 특히 생산자 제품 재고가 9월에는 41.5%나 증가해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. 다음으로 소비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형 소매점 판매를 보시겠습니다. 4월부터 쭉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8월에 이른 추석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9월에 보시는 것처럼 7.1%나 떨어졌습니다. 민간 소비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그래프 한 장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품목을 보면 신발 가방, 의복, 오락취미용품, 가전제품 등 당장 바꾸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줄줄이 줄었습니다.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 편에 속했던 충북이 올해 들어선 생산과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. 팩트 더하기였습니다.